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스타K가 벌써 8회를 맞이했습니다 요샌 이른바 성한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녹음 당일인 오늘 4월 15일 불현듯 어떤 상품 하나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광동제약의 비타500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향신문 특종 보도였죠 고성한종 경남기업 대표가 주장을 그렇게 한 거죠 이완구 총리에게 예전에 3천만 원을 비타500 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주장이 되면서 비타500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가카가 천명하신 창조경제 본의 아닌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5만원권의 신의 한 수 네 그렇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창조경제가 실천되고 있는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슈퍼스타K 8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좀 오프닝이 이번에는 약간 들어갔어요 마음을 좀 놨다 그렇죠 얼른 바로 또 까먹지 말고 진행자와 출연하신 분들 소개를 해야겠는데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저는 비딴지인 아니 그냥 갱로라지 뭘 비딴지야 왜 이렇게 비짜로 했어 영혼 많은 딴지 이거죠 더 이상 딴지일보 소속이 아닌 그냥 로라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어디 소속되어 있잖아 지금 그냥 로라가 나와 계시고요 그냥 로라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새롬입니다 자기는 이름만 말해도 다 알아 먹는다는 거야 이거 봤어? 샘랄랄리야 나 이거 발음도 안 돼 이거 편집을 맡고 있는 박새롬이 피디입니다도 아니고 그냥 박새롬입니다 하면 니들이 다 알아 듣겠지 저는 성녀 박새롬입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오늘 호갱학개론의 한 파트를 담당해 주실 아시아투데이의 김종길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김종길 기자입니다 네 김종준 기자님은 제가 특별히 섭외를 한 게 호경학 개론 코너와 아주 적합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기사를 2회에 걸쳐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월화에 걸쳐서 내보내셨죠? 아니요. 월하고 오늘. 월, 수에 걸쳐서 내보내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호경학 개론 코너 때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그냥 그것만 소개하고 가시라고 하기에는 바쁜 분인데 그게 좀 뭐해서 그냥 아예 이번 방송 통으로. 본이 아니게 그렇게 할 텐데. 뭐 오프닝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또 간략하게 방송 후기를 또 소개해드려야겠는데 방송 잘 듣고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방송별 게시판,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닉네임 별소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방송인데 순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하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안을 드린다더니 지적을 하셨어요. 1번부터. 대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쓰세요. 아니 진짜. 저희 대본 보시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할머니가 어디어디에서 뭐 찾아오라 할 때 길 가르쳐주는 네모보다도 더. 아 진짜. 저희는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준비를 안 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대본은 제가 왜 안 썼겠습니까? 우리 1회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럼요. 로라는 대본이 있으면 읽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럼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본 쓰고 하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보만 전달해드려도 굉장히 시간이 빠짓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와중에 드립치고 깔깔거리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죠. 막 대본을 저희가 공중파 방송 대본처럼 그렇게 쓰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 맞는 지적이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이건 좀 저희가 뭔가 뜨끔해서.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이 뒤에 사실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이 잘 나가다가 중간중간 공백이 많은데 다 웃음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둘이 하다가 웃어요. 막 이렇게. 그런 면이 있죠. 혹시 김종길 기자님께서는 팟캐스트 방송 녹음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이고요.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네요. 굉장히 오늘 특별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게. 중간중간 공백에 저희 웃음 대신 김종길 기자님의 멘트로 때울 거예요. 뭐랄까. 붙임과 붙임 사이에 고무 같은 거 녹여가지고. 아니 뭐라도 좀 드리지. 너무 맨손이시죠. 아닙니다. 제가 또 오프닝 마무리에 제가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죠. 두 번째 제안이 굉장히 마음에 마다 나왔어요. 1시간 40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50분짜리 두 개로 만들어서 이틀에 나눠서 올리시라고. 올리라고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순위가 많이 올라간대요. 이렇게 하면. 그러게요. 순위 얘기가 나서 말인데 지난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평상시에 단체 텔레그램 방에 생정들한 로라가 팟캐스트 종합순위 캡쳐로 떠서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자리수 순위에. 한자리수 순위에. 9위까지 올라갔나요? 일요일 저녁 때. 근데 놀랍게도 잠시 머물렀어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15, 26위야. 근데 이게 어딥니까? 근데 그전에는 300위까지 있잖아요. 300위 안 해도 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계속 오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업로드가 되고 일주일이 다 될 시점을 제외하면. 맞아요. 한 기본 타로 한 30위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저희한테 제보 부탁드리고. 이거 진짜 며느리도 모르는데. 이분 이거 어떻게 하셨지? 근데 이게 자주 올라가면 팟빵이나 아이튠이나 순위에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녹음 시간을 너무 이제 구애받았잖아요. 구애받기보다는 좀 이렇게 죄송스러워 했는데. 그렇죠. 2시간 넘어가고 막 이러면. 이거는 오늘 녹음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가능하면은 이번 녹음분부터 50분짜리 정도로. 예를 들어서 8-A회, B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국민TV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광고 형식으로다가 이제 댓글 달기나 다운로드하기, 별점식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제작해서 딴지라디오 전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뭐 제가 딴지라디오 전체를 맡은 건 아니니까. 저희 방송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민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PPL 놓고 상품 팔아 지키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이거는 좀 너무. 이 정도의 민망함을 감수하고까지. 할 정도로.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기 전임각하밖에 없어요. 팟빵을 보니까 별점 주기를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 심심하신 분들은 별점 계속 주세요 좀.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뷰징을. 이렇게 말해도 성녀라고 하겠지? 그치. 샘랄루야인데. 이렇게 했는데 추신이 가장 강력합니다. 슈퍼위스타 K 치료에서 성녀. 박희스토미 PD가 웃을 때 코를 푼다니요. 성녀가 코 푸는 거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봤어요. 봤어요. 봤다고.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그냥 성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벙커로 와. 내가 보여줄게. 야 너 일부러 이렇게 웃지 마. 이렇게 웃지 마. 꼭 풀라고. 자신있게 풀어. 그러면서 변소년 님이 마무리로. 마지막은 아브락사스 님의 구호를 마치겠습니다. 성녀 만쇄. 박새롬이 마이쉐. 샘랄루야. 샘랄루야. 이거 무슨. 이거 홀짝이를 위한 미션이네 이거. 이거 뭐. 맞춤법에도 안 맞잖아. 샘랄루야. 할렐루야를 바꾸신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어머. 아이고. 이분들 오늘. 너 그렇게 너 좋다고 하면 그냥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성음. 성음 들었네. 성음 들었어. 그리고 팟빵에 의견 남기신 분 중에. 이제 지난해 풀비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말씀대로 이제 브레이크지어 컵 종류 중에서 풀컵도 있고 2분의 1컵, 4분의 3컵 이렇게 종류도 나뉘는데. 그때 홀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통 뭐 꽉 차는 B컵, C컵 이럴 때의 사이즈를 말씀하신 거 맞죠? 네네네. 아 근데 그게 아닌 그 디자인에 따라서 풀컵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아니나 그냥 디자인에 따라서 그런 게. 그러니까 그 뭐야 가슴을 가리는 면적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덮어주는 스타일을 보고 풀컵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지난 방송이어서 마지막으로 외주를 탈게요. 그 저기 아주 야한 비키니나 야한 속옷 같은 거 보면 정말 그 BP 포인트만 살짝 가리는. 그건 뭐야? 그러면 그거는 뭐 한 20분의 1컵인가? 그냥 궁금했어요. 이거는 홀짝 취향이라고. 아니 근데 제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전 분위기군요. 아니 잠깐만. 맞다. 이 아군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나 8회만 해. 얘 진짜 당황한 거 봤어. 장난 아니야. 남자 게스트가 나왔으니까 아닌데 김조기 의원님. 우리가 전철에서 전철을 탔는데 한여름에 진짜 거의 탑만 입고 굉장히 가슴이 완전 파인 옷을 입고 타신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눈둘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잠깐 힐끗힐끗 보긴 하겠지만. 글쎄요. 계속 쳐다볼 수 있어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살짝? 민망하고? 당황스럽죠. 야 나는 네가 그거 입고 나왔으면 나 네 옷 입혀서 했을 거야. 난 방송 못해 그러면 내 시야에 그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그냥 사람이 서 있어도 계속 쳐다보진 않아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내일 일어나서 이런 거야. 전철을 내가 앉아있는데 앞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있는데 만약에 너무 야하게 입었어. 그러면 어쨌든 나는 거기를 보고 보통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이 될까 봐서라도 오히려 시선을 회피한다니까.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기 싫어서라도 딴 데를 보게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 애매한 시점에 걸리면 굉장히 민망할 텐데. 그래도 좀 딱 맞추면 진짜 민망할 텐데. 그러면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데를 보는 이렇게 시선이 돌아가다가 맞추신 것처럼 하는 거지. 근데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는 걸 알죠. 잠시의 생각이라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안 돌아나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오해도 많이 한다고 봐. 그러니까 뭐야 나를 쳐다보잖아. 안 쳐다본 경우도 있다고. 알겠어요. 안 쳐다봤다. 골짜기를 안 쳐다봤다. 저는 슬금 봅니다. 휘달대기 없는 얘기로 오프닝 막판에 했네요. 오늘의 비인간 게스트를 소개해야죠. 오늘의 비인간 게스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조리가 되고 있어서 들어올 겁니다. 오늘의 비인간 게스트는 아임딱. 닭가슴살 아임딱 업체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담당자분의 성은이 있었죠. 아임딱 팀장님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지난주에 불화 얘기를 하면서 닭가슴살을 피폐를 했잖아요. 굉장히 요청도 안 했는데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또 협찬받아서 게스트 오시기는 또 처음이네. 좀 드시면서 하시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비인간 게스트. BPL 게스트가 오프닝 끝남과 동시에 등장할 테니까 그때 또. 보내주신 분 성함 한번 들을 수 없을까요? 혹시나 싫어하실까 봐. 일단 녹음하고 싫다고 하시면 삐처리 해드리고. 그럴까? 감사합니다. 한번 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임딱의 최일레 팀장님. 사랑합니다. 오프닝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뵙겠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슈퍼이스타K 8회 아임딱 닭가슴살 소세지 스테이크 큐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오셨어요. 아, 맛있어. 정말 풍요로운 방송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 차장님. 차장님 정말 사랑해요. 팀장님, 팀장님. 아, 팀장님. 초코넛 창조경제위원회고요. 오늘 창조경제위원회,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는 너는 뭘 걸었니? 아,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역시나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일명 성한종 리스트를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께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내 목숨도 걸 수 있다. 목숨을 걸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를 걸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딜. 전문용어로 겜블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이슈를 가지고 일종의 도박이죠. 뭔가를 건다는 건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의 요새 확률형 아이템. 주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뭔가를 걸었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캐시. 그렇죠. 현질을 해서 그걸 걸고 그거보다 훨씬 좋은 뭔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갖고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브라를 주제로 하면서 그렇죠. 제가 설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바론권을 위하여? 바론권이라기보단 여성친화적인 아이템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게임에서의 일종의 현질은 남성이 더 많을 것이다. 게임이 등장했어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로라는 게임에 돈 쓰는 사람 혹은 남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너무 지나치다는 거는 한 달에 얼마 쓰는 거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겠어요? 이거는 약간 수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많이 벌면 모든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수입의 5% 이상 쓴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겠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실수령액이 200만 원일 경우에 10만 원. 그렇죠. 아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죠. 그렇죠. 진짜 후하게 쳐준 거예요. 박준영이 PD는 얼마 정도까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열린 처자들이었어?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죠. 만약에 이런 게임을 여러 개 한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뭔가 사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내가 뭐 다른 거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튜닝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나 오로지 스마트폰이나 게임 이거 들고 현질 좀 하는 거. 이게 오로지 내 취미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창구다. 그러면 뭐. 근데 갑자기 그건 더 슬픈데? 자전거도 좀 타면서 현질을 하면 그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막 자전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돈 쓰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아 저기 김종규 기자님은 어떠세요? 주변에 이렇게 현질하는 친구들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김종규 기자님은 게임하면서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꽤 돼요. 그거를 좀 뭐라고. 그걸 같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또 나 현금 한 푼도 안 드리고 게임 그만큼 했다고. 그 일종의 그거를 그거를 약간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근데 이미 그 게임의 수준은 그 사람이 읽어놓은 캐릭터 혹은 마을의 수준은 이미 현질을 많이 한 사람의 수준이야. 하지만 난 이거 하나도 안 한 거야.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저희 편집부에도 있어요 한 분. 누군가요? 네. 여기 꿈을 침자님께서 아 그럼 현질 안 하셨어요? 네. 10원도 안 하셨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럼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었는지 아 이거 잠깐만요. 삐처리 해주세요. 제 윗사람을 욕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분의 그 뭐 알뜰함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건데 여튼 요새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네. 많죠. 아마 만 원 이하로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해봤니 한 경우에는 아마 반 이상 했을 거라고 보고 모바일 게임에 특히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게임에 돈을 쓰고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거를 또 되게 뭐랄까요 한심하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은 뭐 도말할 나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기에는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 자세한 저기 조사는 오랜만에 로라가 일을 했어요. 근데 요걸 듣기 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요새 그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죠. 네. 핀란드 슈퍼셀이라는 게임에서 개발한 게임인데 작년 매출액이 약 2조원이랍니다. 전세계적으로. 와 진짜? 2조원을 전세계 매출을 그 회사가 했고요. 달러를 원으로 치환하는 거죠. 약 2조원가량이고 마케팅에 전세계적으로 5천억 원가량을 썼대요. 그 정도 썼으니까 리암리슨이 거기서 COC 광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결정전 야구 결승전 때 회하고 회사임 하다가 계속 그거 광고 나왔죠. 파이어걸 막 이러면서 지하철, 버스 다 붙어있죠. 시장이 무시못할 정도로 커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여기 CEO가 작년에 인센티브 포함에서 2천억을 받아갔어요. 그 기사에 의하면 근데 가늠도 안 된다.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명액이 제가 알기로 아마 제 기억엔 200억이 안 돼요. 물론 매출은 이제 슈퍼셀보다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임원 숫자도 많고 왜냐하면 슈퍼셀은 제가 알기로 그 또 직원이 200명인가가 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명 안 되죠. 그렇죠. 많이 가져가는 거 하여튼 이 정도로 무시 못할 시장이다. 그래서 조사를 하셨죠. 네. 조사했죠. 여기 지금 통계가 잡혀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시기가 조금 지난 거긴 한데 세계 게임 시장 규모에서 하나로 하면 108조 원 정도 된대요. 이게 2011년 기준인데 108조 원이고 이거보다 지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모바일 시장의 또 성장세가 어마무시하게 크고 이제 모바일로 정말 많이 넘어왔고요. 작년에 모바일 매출액만 해도 우리나라 굵직한 게임 개발사들은 아직은 모바일로 많은 일조를 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하지만 다 몇천억 대 수준 7, 8천억까지 이르는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9조 1200억 원 매출액 기준으로 게임 시장을 보면 이 정도 되고 그게 몇 년 기준이죠? 이게 지금 2011 전부 다 2011년 기준이에요. 묵은지를 갖고 왔어.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막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계를 내려면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야 되니까 이거 이게 총규모를 계산한 거는 이게 거의 마지막이더라고요. 이 게임 업계 종사자 수 해서 뭐 10만 명가량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경찰 공무원의 수와 맞먹는대요. 10만 명. 이게 2011년 자료라고 치면 2014년까지가 어쨌든 통계가 이제 슬슬 거의 다 잡혀있을 텐데 결론은 이겁니다. 무시하기에는. 무시하기에는? 게임에 돈을 써? 이러기에는 너무나 큰 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뭐 2008년부터 14년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2010년 초반부터 2013년까지는 뭐 막 48%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 2015년 1분기에 넘어와서는 0.4% 정도 마이너스래요. 그 전분기보다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저는 조 단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전 세계 규모가 108조 원인데 이 중에 한국을 차지하는 게 한국이 6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5.9%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국 게임 산업이 굉장히 양적으로나 또 이제 수출액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하여튼 요거를 다뤄본 이유는 중심 주제는 오늘의 코너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형 아이템이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갬블이에요. 갬블.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캡슐형도 있고 카드형도 있고 박스 상자 같은 거 까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칼 싸움으로 하는 게임이야. 그러면 캐시로 칼을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상자를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 랜덤하게 뭔가 나와. 근데 내가 만 원을 주고 상자를 깠는데 진짜 현금으로는 한 백만 원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에서 거의 짱을 먹을 수 있는 무기로 그런 칼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걸 까고 현재를 하는 건가요? 그 상자를 돈으로 사는 거지. 뭐가 나올지 모르네. 그러니까 그거 상자를 내 아이템 하매 같은 데 뭐 이렇게 들어놓고 오픈을 하면 이제 거기서 결과 나오는 거야. 연말에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 사는 그런 그치. 네. 그런 거랑 비슷해. 그치. 그런 건데 좀 사인성이 더 심하죠. 그거보다. 근데 여기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카드형 게임이 있어요. 요새. 카드형 게임은 뭐 카드로 배틀을 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바일 야구 게임 중에 이제 선수가 카드형으로 돼 있는 게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선수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야구 게임을 하는 건데 카드팩을 뽑는 게 있어요. 옛날에 무슨 트레이딩 카드 게임 오프라인에서 이제 부스터팩 뽑는 거 마냥 뭐 3장 뽑기 10장 뽑기를 하면 그 안에 랜덤하게 이제 선수 카드가 들어있는데 선수 카드에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그건 역시. 그렇지. 그러면 높은 등급의 카드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완전 떨어지겠죠. 근데 하지만 그걸 노리고 뽑는 거지. 로또네 로또. 아까 로또 얘기 잘해주신 거예요. 로또와 아주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확률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렇죠. 확률을 공개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임도 보면 공개하는 거 못 본 것 같네요. 확률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디스위즈 게임이라는 게임 전문 매체에 이번에 심층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확률원 아이템 규제 관련해서 이 기자분이 게임 개발사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확률 0%로 놓고 그런 걸 해보기도 했다는 거야. 아 안 나오는 거네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최고 등급 뭐가 나온다 해놓고 그거 나올 확률이 0인 거야. 아 이건 사기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확률을 걸어놓고 하다가 너무 안 나와. 그러면 특정 시간에 확률을 올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확률을 아예 없이 계속 안 풀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만 풀기도 해. 그런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잘 봐요. 24시간 내내 어떤 상자를 판다고 쳐봐요. 24시간 내내 유저들이 뭔가를 뽑겠죠. 그 상자를. 그런데 거기에서 1등 상품이 현금을 갖추고 한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뭐라고 칩시다. 그게 50만 원이 됐든. 그러면 확률상 뽑을 때마다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의 확률의 변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안 나오다가 운영하는 쪽에서 저녁 8심에 오늘 이 시간대 한 명 사는 사람한테 하나 넣어줘야겠다.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조작이네요. 조작.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문제 당연히 명확하죠. 당연히 문제가 명확하죠. 그 시간대를 모르는 사람은 나머지는 기대를 하고 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가 않는 거네요.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뿌리 깊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서 이게 왜 나쁘냐면 이것 때문에 일단은 공정하게 하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도 오해를 받겠죠. 싸잡아서 욕을 먹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확률한 아이템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것도 배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무료 게임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익 고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매출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비 유저들은 한 달에 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이걸 사려고 돈을 쓰는구나. 한 달에 천만 원?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지. 모르지. 우리는 이런 얘기 진짜 있대요. 단순히 확률한 아이템 하나뿐만인지 뭐였지만 하여튼 그 게임 현질에 천만 원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저도 온라인 야구 게임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10 몇 년? 10년 10년. 요새는 안 한 지 한 3년 됐죠. 요새는 거의 못하는데 그 게임에 돈 500 이상 쓰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아니 본인은? 예? 본인은요? 본인? 저도 현질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의 헤비는 아니었고요. 한 달에 500은 아닌데 그 게임을 하면서 천만 원 이상 쓴 사람도 그 커뮤니티 공간이나 같은 클랜이나 이런 데서 정말 여러 명 봤다. 아 근데 조금 친분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확 들어가니까 되게 좋다. 나는 모르니까도 못 물어보는데 그러게요. 나를 그래. 다운스럽나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썼어. 근데 하여튼 요 규제가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도박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확률이 공개가 투명하게 안 되고 그래서 일본은 이런 확률한 아이템이 그 자율 규제로 확률 오프를 하게 이제 업계에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최근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게임 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어머 이분 왜 하필 정우택 몰라 어머 이분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나요? 아 이거 뭐 어떻게 요즘 말 조심해야 되는 시야였어.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단 말이야. 신체 일부를 주신다는 게 아 뭐 있어? 모르세요? 몰라?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음모 정우택이잖아. 호잖아 호 술에다 타먹는다고 아 그런 게 있어? 음모를 아 진짜? 그 옛날에 나 꼼수다 하셨잖아. 아 나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야 음모 집어넣고 그거 마신다고 그래서 막 죽이샤가 막 야 그거 이에 끼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 네 아 그래서 그 쇠두리당에 유명하신 분이죠. 나는 꼼수다에도 언급되셨을 정도로 그렇죠. 음모론이 있죠 이분한테. 정우택 의원님 지난달 9일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 확률 등을 게임물 내용 정보에 넣어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법이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대표 발의. 아휴 이분 돈을 많이 쓰셨나봐. 이게 확률형 해. 야 불경해. 아 그런가? 나란히 일하시는 분한테 불경해. 너 무슨 음모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음모를 즐겨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율 규제로 충분히 가능한데 게임 업계나 우리나라에 그 K.I.E.D.A라고 이게 뭐 한국 저기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인데 이게 일종의 게임사들의 협의체예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자율 규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 그때. 근데 안 했잖아. 이제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직 실행은 아직은 안 한 상태래요. 이제 뭐 대안이 뭐가 있냐면 구매 단계에서 뭐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고 어느 정도 경고 문구도 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게임머들이 게임 산업 규제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렇죠. 또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이전에 셧다운 제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확률한 아이템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찬성하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제가 기사를 인용하자면 이 기사의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여기에 인용된 김상우 게임평론가의 말을 하면 국회 토론회에서 이용자들이 다른 규제는 모두 방대하는데 확률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하니까 사행성이고 너무 도박성이 당하다는 게 게임을 하면 모든 취미든 뭐든 간에 하이엔드로 가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대놓고 백만원 받고 팔면 또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장사도 안 되고 아마 그 규제에도 걸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기하는 건. 이건 사실 그냥 뽑기인데 아까 로라가 로또 얘기했었잖아요. 로또는 나온 확률이라도 있지. 그렇지. 연구된. 이거는 몰라. 확률도. 그리고 게임 운영 측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시간대에 사면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고 명확하지 않은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왜 사람들이 게임 이용자들이 이 규제에 찬성하겠어요. 호갯디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 창조경제위원회 이 안건을 한번 다뤄본 거죠. 정우택 의원이 나는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셨다가 제대로 아이템이 안 나왔다는 거에 야 바쁘신 분이야 나란일 하시느냐고 그렇겠지만 뭐 취미가 게임이실 수 있잖아. 뭐 하여튼 정우택 의원님의 이 발의는 많은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찬성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감사의 인사로 비타 500을 한 박수씩 갖다 드릴게요. 1억 5천까지 들어간다는 창조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제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게임은 그렇네요. 뭐 사실 한류가 어떻고 그게 우리나라 수출에 입하자고 하지만 게임이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아요. 한류 잽도 안 돼요. 이거에 중국에서 게임 하나 터지면 1조 매출 올리고 이런 게임도 있고 물론 돈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정작 막 규제하고 심지어 근데 이런 거는 또 내버리고 이런 것도 냅두고 호깅 되게 만들고 사람들 자율 규제에 맡기면 뭐가 문제가 예상되냐면 게임 업체가 너무 많잖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이거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수 있는 경우에 혹은 모바일 게임은 요새 또 수명이 정말 짧잖아요. 그렇죠. 히트를 쳤을 때 땡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순히 확률한 아이템 자체에만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비디오 게임 이용자들 협회도 있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비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소비자가 움직여야 돼. 틈 안 털리려면 내가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딴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협회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저희가 본 되게 특이한 협회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우연하게 길 가다가 간판을 봤어요. 싱거 게임 먹기 협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자율 규제는 그러면 강제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법적 강제가 있다기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게임사들의 협의체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자정하자 이렇게 해서 안 할 경우 안 하는 업체를 자기네들이 발견했을 때 왜냐하면 그건 또 불공정 경쟁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자체적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자체적으로 잘 안 되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어차피 탄통속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일부의 또 문제죠. 역시나 이런 문제들은 다 일부인데 어쨌든 묶어서 폄하하고자 혹은 다 그렇다고 제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문제로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른 지가 오래됐어요. 자정 노력이 당연히 이 게임사들의 연합체에서도 있어야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항상 제가 이 슈퍼스타케이스 항상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비자들도 계속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야 되고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자율인데 규제야. 이상의 단어가 되게. 하여튼 뭐 여기 보면은 뭐 사후관리 단계에 다 자율이 들어가 있어요. 자율 규제 이행 여부 점검을 협의체 운영하고 모니터링 기구 상시 운영하고 하는데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 벌써 한 달에 몇 개씩 키워나오고 막 이러는데 맞아 맞아. 이번 창조경제위원회의 결론은 그래서 게임 현질이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좋은 컨텐츠를 돈 주고 이용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너무 사행성이 있는 확률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좀 자제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이거 사실 안 팔아주면 안 만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안 넘어가면 이런 장난은지를 안 할 테니까 좀 주의를 해서 소비를 하는 게 좋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 이즈 게임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 아주 확률한 아이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획 특집으로 기사를 여러 건 내셨는데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여기까지고요. 뭐가 하나 끝나면 항상 뭔가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어떻게든 공백을 메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이 방송에서만큼은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중간 광고가 당연하고 PPL이 당연한 방송이기 때문에. 김종길 기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PPL을 선정해보도록 하죠. 뭔가요? 김종길 기자님은 근래에 무슨 모바일 게임 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하나도 안 하네요. 게임을 원래 안 하나요? 네.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참. 기자님 그러면 평소에 취미가 뭡니까? 취미요? 네. 취미 뭐 그냥 운동하고 네. 책 보고 이런 얘기를 왜 PPL의 실패. 당신한테 운동하고 책 보신다고요? 우리 홀짝의 표정이 정말 짜증이 그냥 운동하고 책 보는 김종길 기자님을 위해서 PPL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건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딴질보 너부리 편집장님의 역작이죠. 읽은 척 매뉴얼. 사람들이 고전하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단 말이죠. 재미가 없다거나. 두껍고 졸리 있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근데 이런 고전들을 마치 읽은 척 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고전을 읽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데 더 시중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고전은 사실 재밌다. 고전은 재미있다를 몸소 보여주게 했어요. 그 글로 정말 이렇게 찰진 그 문체와 그렇죠. 글발이 또 기가 막히신 분이라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사랑과 애정이 다 있으신 단지일보 너부리 편집장님의 읽은 척 매뉴얼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즘 나는 책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단지일보 읽은 척 매뉴얼의 애독자였으니까. 유시민 고전은 직접 발려들어 읽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너부리의 읽은 척 매뉴얼을 읽어라. 읽은 척 매뉴얼은 고전들의 뒤틀린 소개이자 색다른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전과 맞먹는 유사 고전이다. 고종석 그는 단지일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단지적 글쟁이다. 김어준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단지 편집장 너부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단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드립니다. 주옥 같은 책 화제의 책의 광고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검증 코너죠.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검증을 지금 눈앞에 남겨두고 있는데 뭐냐면 제가 드디어 4월 말에 이제 확정적입니다. 드디어 검증을 위해 태국에 가게 됐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지킹 국장님 초능력 비대 국장님하고 같이 가게 됐고요. 싸쿤캅 네. 아마 그래서 거기 다녀오고 사쿤캅 미안해. 사쿤캅 아 싸와디캅이랑 헷갈렸어. 미안해. 싸와디캅이랑 코쿤캅을 합치면 사쿤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합치면 안녕갑세요 이런 거죠. 태국어도 잘해요. 우리 로라는 아 깜짝아. 한번 다녀오면 그때는 아마 검증 코너가 그 회 방송의 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또 이따가 김종균 기자님이 취재하신 내용들도 좀 이렇게 깊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딴지 검증단 절참 모집 중이라는 걸 홍보를 드릴까 해요. 딴지 검증단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어요. 너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입에 있는 걸 먹느라고 너는 진짜 너는 참 애가 마른 애가 되게 복스럽게 잘 먹는다. 이거 너무 맛있다. 지금 이 맥을 끊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이렇게 먹느라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BGM 사운드 BGM으로 로라가 아임당 먹는 소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딴지 검증단 딴지 검증단 저는 진짜 그거 광고 나간 이후로 물 밀듯이 밀려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걸러내야 되고 왔어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물 밀듯 정도는 아닌데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메일이 많이 왔어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그동안 딴지 마켓이 검증된 상품 기자들이 검증한 상품을 추천해드리는 방식이었잖아요. 저희가 집단지성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검증 상품의 샘플을 예전에 저희가 숙취해소제 검증단 모집할 때는 그랬잖아요. 풀리고 상품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보내드리는 방식을 취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먼저 모아놓고 그에 맞게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DB를 바탕으로 이 상품을 검증을 잘해주실 법한 연령대나 성별이라던가 아이가 있다던가 그렇죠. 그렇게 보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야심차게 지난주 방송에서 오픈을 했고 대략 한 1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순식간에 몇십 명씩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신 분들 같아요. 굉장히 소복적이셔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미예지 중에서도 사향지심 오세요. 쉽게 쓰게끔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상처받았다고나 할까요? 왜냐면 아니 우리가 한 4주를 사연을 좀 보내달라고 읍소를 했는데 한 통도 안 오다가 그래도 검증단에는 이렇게 관심이 그래서 검증단 신청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 이렇게 멘트를 보면 아 사연도 보내려고 했는데 좀 부끄러워서 못 보내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지 사연을 보내세요. 검증단 메일도 당연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검증단 정말 꼭 뽑아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메일로 여러 통 보내주셨고요. 조만간 저희가 외부적으로도 벙커 깁스키 기사나 그리고 딴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증단 모집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의 청취자분들께 선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기준이요? 네. 일단 선착순이 강하겠죠. 여러분들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마 좀 5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좀 다양한 분류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영역을 연령대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모든 건 저의 판단입니다. 나는 지금 확률인 줄 알고 확률을 공개하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라. 자율을 규제하라. 로라야 너무 방송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마.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느낌이 가는 대로라고. 알았어. 알았어. 하여튼 전적으로 제 판단은 아니고요. 이거 농담이고 딴지부 편집부, 딴지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추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가급적이면 다 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디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메일 주소 마켓.딴지 그러니까 m-a-r-k-t.d-d-a-n-z-i 골뱅이지메일닷컴이나 에라9.00윈이죠. E-R-A 영어속음자 그다음에 숫자 9.00W-I-N 골뱅이지메일닷컴으로 메일 제목에 딴지 검증단 모집을 제목으로 하셔가지고 신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아직 제가 지금 메일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답장은 안 드렸어요. 한꺼번에 모이면 그때 제가 일종의 양식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를 채워줘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면 이제 가입 절차가 일종의 가입 절차가 완료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불시에 갑자기 우리 집 문앞에 택배가 와 있고 선물을 싸주는 건데요. 저희가 사약을 검증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희가 수요를 하시는 분께 풀리고를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 브라를 보낸다. 그런 뜻은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저게 매력이었어. 저 하나만 잠깐만 정리를 하자. 이 드립들을 정리를 하나씩 해야 돼. 일단 박새롬이의 성녀의 성자는 성군기 물러날 때 성이 분명하다. 그 성자가 분명하다. 그 성녀가 분명하고요. 너도 보내줄게, 브라. 고마워. 김종길 기자도 여자친구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어머님도 있을 수 있고 알아서 설명하시고요. 홀짝 기자님이 체험 다운하셨다면서요? 어? 무슨 말이야. 너는 왜 없는 말을 막 잠깐만. 뭘 채워내? 아니, 드립은 좋은데 내가 없는 데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얘가 나한테 그런 거잖아. 내가 지금 브라를 착용해봤다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제가 여러분, 제가 이 방송에서 저번에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말씀 야, 너 같으면 네가 안 해본 일인데 브라 잡았냐 그러면 당황 안 하겠습니까? 너도 이완구 의원처럼 이완구 국무처림처럼 목숨을 걸란 말이야. 해본 적 없다고. 저는 목... 예. 저는 그 브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당황시키시네요. 검증단은 절차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정말 불시에 도착하는 택배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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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라. 이제 끊고 가면 돼. 네, 여보세요? 아니요. 여기 안 계세요. 여기로 무슨 그... 요금 뭐라고요? 독적전화 그런 거는 다 일로 돌려놨다는 그런 얘기 네, 아니에요. 안 받으려고? 네. 당황스럽네. 저논 거 처음에 뽑아, 뽑아. 네, 검증단 모집 속에는 여기까지고요. 로라는 저 딴지 마켓에서 한번 팔아보고 싶은 상품이 있나요? 검증... 아, 내가 검증해보고 싶다. 내가 검증해보고 싶다? 뭐 있을까? 저는 그동안 사실 검증에 많이 참여를 하긴 했죠. 네, 많이 해주셨죠. 네,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네. 다 좋아요.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아... 저는 비대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아, 그럼 초냉역 비대를? 네, 네. 그거 뭐 비대 말고 화장실 청소용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야, 그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 아, 그런가? 그런 거 상처받으시는 아, 근데 조지킹 국장님의 그 다양한 사용법을 그중에 가장 솔깃했던 게 화장실 청소 그렇군요. 네. 박새롬이 피디는 뭐 스타킹 뭐 이런 유... 아, 주로 이제 입는 거? 네, 네. 뭐 입... 어, 그건 저도, 네. 그거랑 최근에 아직 그것도 그냥 검증 단계에 있는 상품 중에 뭐 생리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조만간 검증 코너에 그 생리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그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음... 그 우리, 저희가 또 이런 검증도 하고 있다. 음... 그거는 지금 제가 한 두 달 정도 써본 것 같은데 네. 아, 정말요? 어, 어. 네, 이거에 대한 후기는 다음, 왜냐하면 또 다른 저기...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어, 김종길 기자님은 네. 단지 검증단에 모집이 된다고 하면 어떤 상품을 한번 검증해보고 싶나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단지 마켓을 한번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켓을 안 파는 걸로. 그래요? 어, 근데 지금 건강 건강 좀 챙겨야 되니까 건강식품 좀 눈에 띄네요. 표고버섯하고 아, 표고버섯? 네, 가격 좀 나가는 로라가 졸라 왜요, 왜요? 아, 스튜디오에 첫 번째 그 비인간 게스트가 표고버섯이었어요. 생표고버섯을 생을? 네, 생을 근데 생 나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생표고버섯을 그냥 먹으면 되게 향이 좋아. 맛있어. 쪼글쪼글하고 근데 로라도 그날 처음 먹어봤자 하는데 한 반을 먹은 것 같아. 아, 이렇게 쌓아놨는데 진짜 그때 먹방 폭발했지. 막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입안에 표고향이 계속 가요. 한 시간 정도는. 진짜 탱글탱글하고 난 네트름향이 그렇게 좋은 처음 알았어요. 드론의인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래서 검증 코너는 아마 조만간 메인으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네, 저희 검증을 잔뜩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코너를 좀 하지만 좀 비중 할 얘기가 좀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느라고 내가 해봐서 하는데 검증 코너는 아마 그리고 검증단이 모집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모실 수도 있고 그럼요.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내가 해봐서 하는 데는 여기서 보내드리기로 하고 이 코너는 여기서 막을 내리면서 바로 호갱학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PPL 안 하나요? 별로 말씀드린 게 없는데 정확히 좀 그래요. 아, 딴지 검증단이니까 딴지 마켓 딴지 마켓 홍보 음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갔어요. 검증된 상품을 은하계 최저가에 네, 그렇죠. 슈퍼 이스타 K 존재의 이유 딴지 마켓 광고 듣고 바로 이제 오늘의 일종의 메인 이벤트죠. 호갱학개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 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com 정말로 마켓.몹 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